네, 안녕하세요. 뼈앤 MVP 모델 이민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제는 건강도 일처럼 탄탄한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. 우리 몸의 기초인 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식단 관리와 함께 뼈앤 MVP로 뼈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. 뼈앤 MVP는 밀크, 베이직, 프로틴의 약자로 우유에서 추출된 핵심 성분으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그런 제품입니다.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실 뼈 건강은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뼈앤 MVP를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.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뼈 건강의 새로운 상식, 뼈앤 MVP 앞으로도 많은 선택과 관심,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도 또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